바인드 바인드 가위 우리 강아지가 오늘도 짓고 있습니다 야!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구독자가 100명이 올랐는데 떨어지는 숫자가 한 번 만에 와 뭐야 미치 레이라 뭐야 나의 악몽의 악몽의 바인드 제가 또 최근에 DRX 경기 본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작정을 하다가 4시에 일어났어요 근데? 너무 피곤해서 컴퓨터 틀어놓고 4시 반에 다시 잠들었다는 먹먹 예? 예? 가봐라! 여기야 난 죽기싫어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쟤 이 개 야무지게 해 소리 나 힐 전나 잘 타는데 빠악! 아이쉰 왜 나야! 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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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0킬 3레스가 뭐야 저들이 무릎불 차려 어어? 어어? 안 내나? 어우 드릴리? 어 드릴리나봐 오 제잉버프 맛있어 보인다 딜고 있는거? 어이구 딩보? 노려버린거 봐 저거 어머 어 일단 총 그냥 버려버린다 시야 외보 레이 뭐야 진짜? 어? 오우 레이 저 저 레이 장막가도 이만하고 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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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유 러닝 왜 아유 러닝 야 기본 면달 야 이게 기본 면달보다 우타다는 거야? 지금 내 총이? 어이 콩코리 이거 저런 이따 딱 생각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우리팀 스카이가 죽었고 어차피 군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팀 레이나가 봐줄거라고 믿고 그냥 카라데로 빠르게 가기로 했습니다 디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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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와 야 야 야 근데 진짜 저 새끼 뭔데 어? 어? 레이나 너무 잘 쏴 아 맨 날린다 아 아 저 아 아 상대 왜 이렇게 잘 쏴 아 아 아 너 삐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냥 아 나 욕산 가고 싶은데 뭐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네 악으로 한 명 남았습니다 난 그 사이를 못났어 난 그 사이를 못났어 이제와서 후회한들 뭐하니 난 그 사이를 못났어 이 세트 뭐야 왜 이렇게 왜 아가리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야 이게 엘보 하나? 아군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아 엘보야 엘보 아이고 런 런 런 런 아아 나 다 졌니 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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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조심 니스 세리 세리 세리프 먹어주러 세리프 에이메인 연박 좀만 넣게 해봐라 어 경청 경청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어 저 이 아 아 저 새끼 진짜로 아 이상해 쟤티 아 온나 잘해 저 새끼 두개 아니야 진짜 두개 아니면은 그냥 으어 으어 으어어어 아이씨 아어어어 어 아니 퓨 왜이래 걔다 이거 내가 방금 전석건색 해봤거든 이거 부계야 부계아니면 친구계정이거나 아니면 저장에크스키가 핵인거야 저새끼 그 에피소드 5때 플래거든 6때도 플래다 다이하고 지금 초월다일인데 말이 안되어 어? 야 너 불을 야 진짜 저 불은자한테 지면 안된다 진짜 야 아이 진짜 저 불은자한테 지면 너네 살았어 아 뭐 얘가 검색했다고 했지? 어 요거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